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 씨가 연기에 도전했습니다. 최근 미국 HBO의 새 시리즈 디아이돌의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제니 씨가 깜짝 등장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디아이돌은 팝 아이돌 스타들의 세계를 그린 드라마인데요. 캐나다 출신 가수 위켄드가 제작과 각본을 공동으로 맡았고 배우로도 출연합니다. 또 헐리우드 배우 조니 덱의 딸 릴리 로지 덱과 싱어송라이터 트로이 시반 등도 출연합니다. 가수가 아닌 연기자로서의 제니 씨의 모습 어떨까요? 팬들은 제니가 나오니 봐야겠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